제작진 뭐예요? 당신의 건강에 걱정되면 오세요. 안 할래요. 다섯, 열, 아홉, 짱! 안 좋다. 다섯. 안 써. 아, 힘써. small pero estimating 신심 못 먹어서 쪘어요 51.25 이분에게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을까.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오 좀 빠졌네 89.1. 그걸 왜 좋아해. 빨랐어. 안 쪘잖아. 저 유지어터거든요. 반 지났는데 사실 이거 똥 싸면 나 못 찍어 하는 말이야. 저거 아까 재벌이 진짜. 이게 몸이 나왔네. 역시. 역시 커플을 따라간다고 1kg씩 빠졌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먹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간 점검을 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현바디쌤이 특식을 한 번 해주신다고 하고 진짜 다이어트 특식을 해주신다고 하고 노력과 동시에 무혈이 형. 무혈이 형? 이물과장. 할인. 할인해서 또 그때 맨 처음에는 그냥 다이어트하니까 열심히 해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셔도 돼 냉장고랑. 다이어트 제품들 지원하려고. 그때는 끝이 아닌데 이번엔 진짜로. 유료광고. 유료광고. 조용히 좀 줬어요? 네? 몇 장? 아.. 좀 싸게 쳤어요. 하여튼 조금 이제 할인해서 온 제품들로 오늘 한 번 특식 먹방을 해봅시다. 자,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음식부터 뭐부터 할까요? 양배추 피자. 피자예요? 양배추 피자. 양배추 닭가슴살 피자. 두 번째는 두고파스타. 두고파스타. 마지막은 토마토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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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재료가 다 있어요. 저 좀 도와줘야 돼요. 일단 체살기. 체살기. 칼질이 좀. 오, 좀 잘하시네. 오, 좀 잘하시네. 오, 지금 보니까. 오. 오. 오늘 내 생일인 거 같아. 칭찬을 되게 좋아하시네. 머리도 수다듬어 보나요? 네. 아, 저 여자친구가 보는데 무슨 수다듬어. 아니, 아니. 한 번 수다듬어 줘요, 선생님. 일단 여기 그 닭가슴살이 들어가요, 여기? 여기 닭가슴살이 들어갈 거거든. 그다음에 계란, 계란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계란 몇 개 풀어요? 계란. 한 10개 풀어. 한 10개 풀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두 개 정도? 두 개예요? 아니, 계란. 계란인데. 계란. 계란. 위에 있어, 위에. 아, 여기 있다. 이거 호박과는 꿀 좀 알려드릴게요. 호박은 이렇게 까요. 호박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오, 이렇게 까는 거예요. 오, 이렇게 까는 거예요. 오, 이렇게 까는 거예요. 사이즈가 거기서 많이 버는 사이즈인데요? 아, 성희룡 너무 하신다, 대자로. 아니, 개박 써, 나한테 지금. 아니, 색깔이 똑같아서. 이거 저희 도와주세요. 익혀주세요, 이거. 이거 하나 좀 익혀주세요. 이거 알아요? 네.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는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다이어트 씹는 느낌이 아닌데, 약간? 아니, 아니, 아니. 정보하는 소리. 이거를 단모, 단모에. 이렇게. 단모에. 이거, 이거랑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이거 하나 먹어봐. 맛있어? 이거 미쳤어. 야, 이거는 닭가슴살이 아니야? 나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니, 닭가슴살이 아니야? 녹아, 녹아. 허지마시잖아, 얘. 허지마시잖아, 내가. 아니, 허지마시잖아, 내가. 이거 뭐야? 이거 단모에. 아니, 이거 단모에. 저거 단모에. 이게 무슨 닭가슴살이야? 아니야, 이거는 단모에. 진짜 쪼핑한데? 아니, 이거 단모에. 진짜 맛있다. 진짜. 엄청 쪼핑해 볼까요? 진짜 쪼핑해 볼까요? 진짜 쪼핑하다. 그리고 되게 편하네. 저렇게는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먹으면 되네. 가슴살이지? 이게 다이어트하면서 먹으면, 이게 진짜 천국이야. 이거 먹으면 돼. 와, 정말 멋있었다. 희망은 다져요, 그냥? 네. 그다음, 다음 뭐예요, 이제? 다음. 통장해봐도 돼? 통장해봐도 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치즈, 이제. 아니. 치즈, 아니. 좀 있다가, 좀 있다가요. 치즈,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가요, 치즈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거 좀 더 넣어야지. 아이고. 들어가는데, 둘 다 부터 넣어야지. 하나 부터 넣어야지. 하나 부터 넣어야지. 조화는 하죠? 네? 그냥 반반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거 한 번 다 넣어야 돼,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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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피자는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그냥 이거. 여기 좀 넣을까요? 완전 꿀꿀. 꿀꿀. 아, 한 발 다 해 놓은 양이. 너가 안 돼? 응. 이렇게, 진짜 죄송한데, 스쿼트가 자세가 보겠죠? 한 번 안 줘야 돼. 아까 벽 스쿼트 어떻게 였어요? 아, 벽 스쿼트 봐야 돼. 벽 스쿼트 봐야 돼. 만세하고, 만세하고, 가슴을 붙여요, 벽에 이렇게. 이렇게. 만세하고, 만세하고. 가슴이, 가슴을 붙여요, 벽에 이렇게. 붙이고, 다리는 걸려주세요. 다슴을 붙이는데, 다른 바가 계속 크게 다르잖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조금만 더 걸리기. 발 조금만 더 걸리기. 그다음에 무릎을 벽에다 먼저 붙여요. 그다음에 엉덩이를 계속 쑥 해요. 의자에 앉는 거죠. 그렇지. 의자에 앉는 거죠. 앉아요. 아, 이러구나. 선생님, 왜 안 되나요? 응, 언니는 조금만 더 걸려요. 와, 내 피가 진짜 맛있겠다, 선생님. 너무 맛있겠다.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내. 와, 왜 그러네. 와, 부풀어 올랐네. 대략이 아예 부풀어 오르잖아. 먹. 아니, 과장이 지금 타스키까요? 지금 타스키까요? 와, 부풀어 올랐어? 확실히 부풀어 왔어요. 가슴이 어때요? 이거 국물 한 번 먹어볼게요. 오, 맛있을 것 같아. 오, 맛있을 것 같아. 음식은 맛있으면 살찐다고. 그러지. 맞아, 맞아,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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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 안 써요, 이거? 아니, 여기가. 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심이 약해. 바로 엉덩이 땜에 넣어주는 게. 우와. 와, 야, 지랍인데? 네. 괜찮아요. 선생님 한 번 맛 한번 보여주면. 이걸로? 어, 어. 그게 맛있더라, 보니까. 그냥 먹어볼게요. 뭐 좀 먹어보세요? 뭐 좀 먹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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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질. 오. 아, 매다. 네. 요즘 꽃을 부추mez, 오. 오.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저 거yani brushing도 써주세요. 이게 다 있죠? 다 있어요. 밑에는 이제 저기 위에가 그따가 없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위에가.. 아 지금 재미있어. 재미있어. 토치하자. 토치하자. 토치를 해야겠네. 토치하자. 한번 먹어볼까요? 피자. 피자 한번 먹어봅시다. 피자 피자. 어? 양배추 안팠는데 많이? 우와. 음! 뭐야! 아 진짜 맛있는데? 음 뭐야! 동네 아닌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피자거든. 뒤에부터 먹어야 피자거든. 파란 것 같아. 여보세요. 진짜. 야 밥밥 같아 그냥. 그냥 수중에 파는 밥밥 있죠? 불고추 맛. 불고추 맛. 불고추 맛. 어? 그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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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핫바 맛난다. 우와. 아니 이것도 되게 맛있어. 응. 토마다 진짜. 음. 면이랑 이거 다 까먹어야 돼. 음. 음. 이거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다. 닭가슴살. 와. 아 이것도 맛있지. 이것도 맛있지. 근데. 야 수상 한번 먹어볼까요? 다 된 것 같은데. 아까 너무 심큼했어요. 근데 약간 남자들은 안 좋아하는 맛이에요. 맛인데. 살짝 내 쿠노맛이 더 났으면 훨씬 더 맛있어. 아. 고추가 더 없었어요. 아. 아니 근데 고추맛이 더 없었어요. 응. 뭔가 얘가 되게 예뻐. 매력적인 맛은 내가 먹으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요리를. 네. 근데 내일 저희 스쿠터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딱 먹어서. 한 번만 드세요. 저거 잡고. 네. 저거 잡고. 네. 무릎 쥐고. 무릎 앞에서. 발은 이제 조금은 반분. 엄동이 빼고. 의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지주름이 이렇게 접힌 때까지. 응. 바지주름이. 바지. 오케이 오케이.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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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더라. 이거 왜 이렇게. 와. 오. 야 이건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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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나 안주러. 등나 안주러. 날이 무슨 맛났데? 네? 날이 무슨 맛났데? 이게 토마토가 원래. 고춧가루랑 넣으면 남이수 쓰거든요. 그게. 아세요. 너무. 아 지금 고춧가루랑 늘신 맛있네. 닭다리. 아 좀 매콤해지긴 했네. 확실이 매콤해졌네. 은혜두 어디가세요. род. 은혜두 어디가세요. 은혜두 어디가요.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왜 이렇게. 하하핫하핫하핫하핫하핫하핫하핫. 닭감자리에서 왜 핫파맛이 나는지. 아하하하. 아니 근데 아까 먹으면 내가 한 번 먹었나? 근데 아까 핫바 맛 난다고 좋아졌잖아. 초치 대박이야. 초치 대박이야. 너무 좋아서. 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영업인데 열심히 속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골다한 거 계속 매기고 나머지 1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닭가슴살 그냥 사왔으면 이마도 안 낫을 거야. 엄청 이거는 담백한데 안심을 넣어서 더 담백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이어트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요리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커플 필라테스 할 거야.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얘 왜 담대야. 저 어디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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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culpa 가지 않아? 뭐 해? 마포스. 마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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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뭔가 잘하는 거 같은데. 플라스틱 아니에요. 참 마포스! 감사합니다.